오늘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나 여화가 이같이 말하느라 무려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화에게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한절을 읽었습니다 저는 1962년 구원 받을 때 인간적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좌절 속에 있었습니다 만일 내가 좀 세상으로 괜찮은 사람이었더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복음에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아마 내 잘난 멋에 세상 속에 빠져서 죄악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던 어렵고 힘들지만 다른 길이 없어서 성경을 읽게 됐고 성경을 읽고 제3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람과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고 또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내가 죄삼 받고 난 주님이 내 안에 일하셔서 너무 기뻤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일을 하시는 동안에 성교학교를 가고 복음을 위해 오늘까지 이렇게 지내올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수차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이게 끝이 아닌가 한 생각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죄를 도우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스라엘과 남부 아프리카 저희들이 방문한 일들은 제가 지금도 꿈같은 일들이었고 그 이스라엘의 유력이 아주 높으신 라삐하고 대화한 동안에 참 우리 마음이 서로 가까워지는 걸 느끼고 라삐가 굉장히 놀라워하면서 7월에는 월드캠프에 오시라고 했더니 정말 기쁨으로 오겠다고 몇 사람 더 데리고 오겠다고 우리 캠프에 오시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제게 하신 일들이 너무 컸고 기해서 그 은혜를 내 마음에 내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난 인간적인 면으로 볼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가 받을 때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들이 굉장히 놀라워하면서 우리가 가진 신앙을 좀 더 가깝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 방문하면서 국왕이나 대통령 이런 분들도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저들이 코로나가 없을 때 그냥 조용하게 지내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들이 이렇게 정기 집회를 못하고 수양회나 월드캠프나 부활장사를 못해서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온라인으로 했는데 그게 계기가 돼 전세계 많은 분들이 우리 그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하고 놀라워했습니다 오늘도 그 가운데 하나님 계속해서 저들을 세계 속에 저들을 키우시고 드러내시길 원하시며 우려하는 역사인 하나님 말할 수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경에서 사람 육신의 혈육을 믿고 사람을 믿어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혈육적으로 믿을 만한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 믿기가 좋았다는 이야기를 저 같은 경우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가 믿을 만한 그 잘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하나 믿기가 어렵고 부족한 사람이 하나 믿기가 참 좋아서 인간적으로 좀 어렵고 가난하고 멸실당해도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이런 사실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혈육을 믿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주에서 보고 듣고 하나님을 이루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겸비하게 마음을 낮추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종종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또 마음을 낮추시는 걸 보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고 사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